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컴 백 근철쌤입니다 넷플릭스를 자막 없이 듣고 싶다면 이거 모르시면 안되겠죠? 출발 제가 상담할 때 나온 질문이에요 쌤 안녕하세요 강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디발음이 궁금하셨다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1번, 2번, 무성음일 때, 유성음일 때, t로 끝날 때 ed가 붙은 이게 궁금하신 거에요 wante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congratulated가 아니라 왜 congratulated처럼 바뀌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에 보충되는 표현들까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핵심은 이거죠 왜 다릅니까?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는 뭐냐면 한 가지만 잘 정리해도요 그게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이거 내가 알아 재밌네 진짜 넷플릭스에서 확인되네 다른 영화에서도 확인되네 그러면 열정과 재미가 생겨서 다른 것을 쭉 해나갈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된다는 거 자 포인트는 이거에요 우리가 동작의 지난 일 과거형을 모르고 언어를 할 수는 없죠 한국어이든 영어이든 한국어 보세요 덥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로 표시하려면 어 그거 내가 덮어놨어 덮었어 아 한국어에서는 엇을 쓰는구나 영어에서는 동작이 있으면 그 동사의 끝에 ed를 붙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국말과 비교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발상전환을 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발상전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회화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 영어는 왜 ed를 붙여? 한국말에는 왜 어슬러요? 그 말은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일어난 일이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야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넷플릭스 리스닝의 동사 과거형을 모르고는 이게 들릴 수가 없죠 모든 배우들이 현재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볍게 보세요 영어 동사 플러스 ed의 발음 규칙은요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과거예요 지난 일 했었다 할 때 했었다 할 때 어셔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목이 울리면 cover, er 목이 울리죠 그때 ed는 d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push 여기 울리지 않으면 t로 발음해요 그 다음에 t나 d가 끝에 올 경우에 ed가 붙으면 t나 di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는 tid 그 다음에 d는 did 그러면 쌤 이런 규칙이 왜 있어요? 이게 쉽다 생각하면 쉽고요 복잡하다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발음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cover 하고 울렸는데 울리지 않는 소리인 covered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covered 아 뭐 같은 목울림 소리인 d로 가는 거구나 같은 목이 울리지 않는 소리인 아 같이 이렇게 편리함 때문에 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런 t나 d 하는 것은 역시 편리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수 규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t, e, d로 끝났을 때 보세요 wanted도 힘들고요 wanted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t로 끝나면 ed 발음을 붙이는 게 wanted 그래서 이 발음은요 wanted가 원래 천천히 하는 발음이죠 wanted wanted 됐죠? 그런데 얘가 발음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t, e, d로 끝났지만 그 앞에 이렇게 n이 있니?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n이 있죠 그러니까 얘 발음은 이 n 소리가 뒤에 나오는 거에 영향을 줘서 wanted도 되지만 wanted 이렇게 발음이 돼요 wanted를 더 빨리 하면 wante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anted 이렇게 발음이 나오면 wanted 뭐 뭐 하길 원했었구나 라는 것을 넷플릭스에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필수 규칙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해 보세요 원래는 paint paint, painted 너무 어렵죠? painted 그래서 아 painted 아시겠죠? paint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painted painted 됐는데 빨리 하니까 앞에 n이 있네 이거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inted 이렇게 painted처럼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ainted가 painted printed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printed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printed 이렇게 된다는 거의 규칙이 바로 nted nt로 끝났구나 그래서 출력하다 출력했어 이런 식으로 hash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printed printed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뭐뭇을 빌리다가 rent죠 그러면 여기 ed가 붙으면 여러분 발음 그렇죠 바로 rented r 발음 살려드릴게요 rented 그런데 얘 발음을 빨리 하면 rented 이렇게 들리란 말이에요 r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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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것을 빌렸다 rented rented it 해서 여기다가 it 하나 더 집어넣으면 발음이 rented 처럼 바뀌는 거죠 자 해보세요 i rented 이런 식으로요 뒷소리가 또 모음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는 얘만 보시면 간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규칙입니다 보세요 금방 나왔던 거는 이 t 앞에 n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앞에 a a e o 우 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의 모음은 이 다섯 개 밖에 없다고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의 모음이 없어요 영어에는요 그래서 표기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create죠 그러면 t 앞에 n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이 발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음 사이에 여기도 모음이고 여기도 모음이죠 그러니까 T의 앞뒤로 모두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ㄹ로 바뀌더라 이 규칙인 거예요 이 규칙을 깜빡하셔서 질문 주셨던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created 됐고 united가 맞아요 그런데 T 발음이 ㄹ로 바뀌니까 united 이렇게 바뀌는 거죠 united 그래서 이 릿이 바뀌는 이유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이 소리 때문에 바뀌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단어 남았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완성하다가 complete 얘가 그러면 complet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얘를 빨리 하면 completed 이렇게 되는 거죠 completed 해서 바로 앞에 i, e, o, u 할 때 이 발음이 왔구나 그래서 T 발음이 뭐로 변했다 이렇게 ㄹ로 변한다 그래서 완성된 completed 혹은 완성했어 자 그 다음에는 related 관련이 있다 관련시키다 라는 뜻으로 그리고 이것도 related related related인데 얘가 related 되셨죠? related related 자 축하합니다 라고 할 때 congratulate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앞에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발음이 con-con-grat-chul-le-i-tid 되게 많이 갔어요 con-con-grat-chul-le-i-tid 이렇게 related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렇게 리가 들어간 거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나 가고 싶었어 I wanted to go죠 그래서 원 원 티드 투 고 얘가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들려요? wanted to go wanted to go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I wanted to go I wanted to go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이유인 거죠 I wanted to go I wanted to go to도로 바꿀 수 있어요 I wanted to go I wanted to go I wanted to go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con-grat-chul-le-i-tid him 빨리 하면 con-grat 보세요 con-grat-chul-le-i-tid him 네 이거 한국말로 쓰니까 너무 길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con-grat-chul-le-i-tid him 보세요 여기서 네 복사다 쓸게요 con-grat-chul-le-i-tid 힘이잖아요 con-grat-chul-le-i-tid him 이렇게 힘이 림으로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힘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con-grat-chul-le-i-tid him 이렇게 들린다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I printed the file 이거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print it the file I printed the file I printed print it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을 마쳤어 라고 하는 거 이거 도전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complete it complete it 됐죠? complete it the work I completed the work I completed the work 그치였죠? 자 알면 가볍게 복습하시는 거 모르면 강력한 규칙이 되는 가장 체계적인 영어 발음 코스 아이원발에서 다 하셨던 거고요 모치필총에도 나옵니다 자 enjoy what you do every moment 여러분이 바로 하는 것을 매 순간 즐기는 게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실력이 쌓아 올라가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넷플릭스 리스닝에서 여러분 동사의 과거형 이런 식으로 want it to go want it to go 이렇게 나왔을 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음 뿌듯함을 가지시고 그게 커다란 계기가 돼서 다른 것까지 좋은 긍정 에너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